이번 시간은 패키지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메소드가 많아지면 그것을 그루핑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고 또 클래스가 많아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클래스들을 그루핑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rint.java라는 파일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 코드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print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 print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이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 클래스 안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pr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죠. 제가 여기다가 print라고 하면 이 print는 오른쪽에 있는 얘인거지 뭐 다른 애가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름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름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도 패키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print.java라고 하는 저 파일이 파일을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저는 내비게이터 윈도우를 켰고요. 자, 이 클립스에서 윈도우에서 쇼우 뷰에서 내비게이터 없으면 others를 클릭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저 뷰는 우리의 디렉토리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자, 근데 프로젝트 패키지 익스플러라고 하는 저 뷰는 개발하기 쉽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실제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드리면서 그게 패키지 익스플러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보여드리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려면은 자, 여기 있는 print.java라고 하는 저 파일이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렇게 하나 덩그라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print.java라고 하는 저 파일은 단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 개의 프린트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서로 다른 폴더에다가 담는 걸 통해서 예, 같은 클래스가 공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폴더, 그리고 그리고 이 클래스를 담을 디렉토리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정합니다. 나의 사이트가 opentutorials.org면 oig 디렉토리 만들고요. opentutorials 디렉토리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을 위한 샘플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샘플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에 따른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rint.java라는 파일을 제가 샘플이라는 저 디렉토리로 이렇게 이사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 뭔가 빨간색이 나오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뜨고요. 여기도 빨간색이 뜹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뜨는 이유는 myop.java 소스코드와 같은 디렉토리에서 print.class 파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클래스가 자기가 어떤 패키지에 속해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자신의 패키지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우리는 org.opentutorials.sample 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현재 이 파일에 있는 클래스들은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냐면 org.opentutorials.sample 이라는 패키지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린트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은 음 이 패키지에 이름이 있죠? 이걸 이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그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프린트는 org.opentutorials.sample 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프린트다. 라는 의미고 그럼 이제 java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org.opentutorials.sample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print.class 파일을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빨간색 밑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프린트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네. 이제 더 이상 myop.java 라는 클래스와 같은 패키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렇게 public이라고 꼭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를 보면 이제 밑줄이 없어졌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또 여기도 요렇게 붙여넣기 하고 요렇게 붙여넣기 하면 이전과 똑같이 동작하는 코드가 되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똑같이 동작하죠. 자. 그런데 이 패키지의 이름을 우리가 클래스를 쓸 때마다 쓰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코드도 너무 복잡해지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기다가 import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ORG OpenTutorial에서 sample.print 라고 하는 클래스를 로드한 거고 이 파일 안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패키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패키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들 또 클래스들을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의 저기 뭐야 그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사이트는 없지만 닷컴 A 즉 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에요. 그리고 요것도 샘플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리고 요기에서 이사람도 프린트라고 하는 자바파일을 만들었는데 이사람이 만든 자바파일은 요게 이제 요렇게 세 번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에요. 그리고 소문자에요. 그럼 그럼 요기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요렇게 해드릴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기 있는 요 프린트를 누구로 바꿔요? 요렇게 이렇게 바꾸고 요걸 실행해주면 이제 이게 우리의 이 파일 안에서 프린트 누구에요? 이 밑에 있는 샘플 com a 패키지에 속해 있는 저건 거죠. 그럼 실행해보면 소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요기 있는 첫 번째는 요 위에 거고 두 번째는 밑에 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해주고요. 요렇게 해주고요.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것이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하면 서로 연관된 클래스들을 그루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공존하기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패키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 자바 이클립스 에디터상에서는 요렇게 생긴 게 생겨요. 예 자 방금 제가 기대했던 거랑 모양이 좀 달라서 봤더니 여기 이제 갱신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리프레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예 우리의 프린트.java라는 저 파일이 요 패키지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린 이전에는 디렉토리 구조였는데 그냥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A는 요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디폴트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패키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패키지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디폴트 패키지라고 이 이클립스에서는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코드를 조금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안에서 프린트는 여기 있는 OIS OpenTutorial에서 샘플이 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import print 이렇게 하시면 패키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걔는 얘인 거예요. OpenTutorial에서의 패키지인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패키지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패키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언급하는 걸 통해서 명시적으로 패키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해야 되는 이야기는 일단은 요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